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바벨타워 분양받고 작성한 소약서도 모두 폐기하고 장한석 회장이랑 관계를 끊는 것을 무릎 꿇고 맹세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될까? 빈센처 야 너 이 새끼 너 이 지마 너 그거 지금 장난치는 거지 폭탄이 무슨 대한민국에서 빨리야! 폭탄이 곧 터집니다 근데 뭔가 좀 어설픈데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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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다 보족 배터리 아니야 저거? 너 지금 장난치는 거면 당장 그만해라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부터 5초 뒤에 저 바벨타워 미니어처가 터질 겁니다 5 3 3 1 1 1 2 2 2 2 3 3 3 3 2 3 2 2 3 3 4 3 4 5 5 5 6 6 6 7 6 8 5 6 7 7 8 8 9 9 10 9 10 11 11 11 12